농업 개방이 확대되면서 10년 뒤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김건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1곳과 FTA가 발효됐고 중국 등 4곳과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여러 나라와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농업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도 크게 늘어나 10년 뒤에는 35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75% 수준입니다. 농산물 수입 증가는 국내산 농산물 판매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해 농가 소득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농가 소득이 줄면서 도농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10년 후에는 도시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에 FTA 하면서 농업 무슨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지 개방농업정책 20년 30년을 해오면서 농민들은 지금 고사 직전이거든요.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재고, 수출 확대,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농업계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굴했다기보다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기존 사업의 투영자 부분을 강화시켰던 것이 기존의 FTA 대책인데 이런 차별화된 FTA 대책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부가 먼저 위기 보고서를 내고 서둘러 대책 마련에 착수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